카카오 바라도 가보실래요? 엄청 Dammit 오늘 짜장면 먹는다는데 짜장면은 좋아하세요? 짜장면 후세 말고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잘 하세요 Yuri how is this place? 여전히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첫 번째는 여기가 아름다운 것 같아요. 평가에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는 놀라운 것 같아요. 이렇게 주의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주의가 될까요? 이곳에서 주의가 될까요? 이곳은 이곳에서 주의가 될까요? 하지만 이곳은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에서 주의가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해외는 이스라엘은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는 운동을 좋아해요. 저는 운동을 좋아해요. 하지만 팀과 함께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운동을 좋아해요. 우리의 운동을 좋아해요. 안녕하세요. 마라도 와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이네요. 잘 적응하고 계세요? 누가 제일 잘해주고 계세요? 잘해주세요. 어떠세요? 처음 어떻게 보면 프로 입단인데 긴장되고 이러신 거 있으세요? 긴장이요? 긴장 당연히 되는데 빨리 적응해야죠. 내일 점심 도가니탕입니다. 진짜 말해봐라. 고마워요. 하나 둘 셋. 셋! 네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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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도와! 감사합니다! 이 싸는? 어, 좋습니다. 아, 깔끔하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경기에서부터 조금 약해지겠지, 수익을. 기혁아, 괜찮아. 잘했어. 공수야, 너네도 잘했어. 어때요? 공수야, 아쌤한테 많이 혼나셨나요? 왜요? 다 잘되라고 하는 거 말이야. 오오오오오. 카메라 앞에서 표정해도 돼? 아, 아쌤 긴장해서 여기 땀난다. 선생님 긴장하셔서 여기 땀 더 나신다, 여기. 선생님, 여기 다한증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여기, 여기다 계속 제 옷에다 닦거든요, 땀을. 아, 지금 조용히 해라, 좀. 아, 씨, 기아파 죽겠네, 진짜. 분력 뽑잖아, 분력. 와, 진짜 옆에 있으시면은 진짜. 기아파 죽겠다, 진짜 기아파 죽겠다. 광주대 선배가 김봉선수라고. 네, 네, 맞습니다. 잘 챙겨주시나요? 네, 너무 잘 챙겨주시고. 너무 즉각적으로 대답하시고. 아, 진짜. 진짜 잘 챙겨주시나요? 애플워치 이거 껴가지고 심박수 체크 한번 해주세요. 여기서 밸런스 게임 한번 하시죠. 김봉수, 조규성? 아, 롤모델이 혹시 조규성 선수인가요? 아니요. 김봉수, 김봉수. 근데 포워드잖아. 끊이커. 끊이커. 미드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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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아, 봉수형. 아, 봉수형. 롤모델을 위해서라면 포지션 변경도 하겠다. 진짜 봉수형. 제가 입학할 때부터 볼게요. 롤모델이 봉수형이 있어가지고. 아, 제가 방금 순우 선수 만나고 왔는데, 롤모델이 김봉수 선수라고. 야, 조규성은 이겼어. 조규성은 이겼어? 아, 아, 아. 자, 잘못된 것 같은데. 미팅 한번 해야겠다, 뭐. 오기 전부터 이거 뭐, 무언에 압박 하나 있었다니까. 이틀 미팅 한번 해야겠어. 냄새의 파전이야. 아니,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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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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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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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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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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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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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맛있냐? 퇴종! 퇴종! 어? 아니야 퇴종 같이 찍는데 힘드시겠어요 뭐 힘들어요? 네 감사하죠 아 예비군 연락 왔어요 어? 예비군 연락 못 받겠구나 예비군 연락 못 받겠네 아직? 이런 거 봤어요? 나는 입대하라고 예비군 아직 아 나 전역 축하 문자 있는데 아직 그거 못 받았네 나 입형만 하래 난 입대 축구 혹시 군대 몇 년 차시죠? 저 작년에 아직 안 간 사람들이 있어 눈물 피고 있어 너 겨울에 가야잖아 차려다 할 때 다리 붙여야 돼요 모다리 고치세요 네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